전략 나왔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의 조이님이십니다. 환인제약을 매수를 해주셨는데 17,700원의 8%를 매수하셨습니다. 실적이나 재무도 괜찮은 것 같은데 매수 이후에 계속 하락해서 7%대에서 반을 덜어냈어요. 그 후로 더 하락해서 지금 14% 손실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사실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매수를 해주셨고 최근에 1만 5천 선을 깨면서 신저가를 기록했었던 환인제약. 오늘 중가는 1만 5,300원에 마감됐습니다. 전략 세워주시죠. 환인제약은 제약회사 중에서 정신과 치료제와 관련해서 한각치료제는 그쪽에 특화된 회사입니다. 아마 이쪽의 매출비중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70% 가까이니까 좀 돼요. 그래서 이쪽이 나름대로 강점점을 가지고 있어서 실적 자체는 안정적이에요. 제약주가 지금 오늘 주가 보시면 차트가 지난주 보니까 목요일 날 신저가 찍었네요. 14,770원 정도 찍었는데 이 정도로 빠질 주식은 아닙니다. 빠질 주식은 아닌데 제가 바이오 업종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약업종은 괜찮거든요. 실적 자체가 안정적이고. 특히 환인제약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영업이익 자체가 거의 300억 정도요. 전국에서 꾸준히 난 회사니까 꾸준히 난 회사고. 그다음에 지금 자본총계가 거의 3,500억이거든요. 현재 시가총계 2,800억이니까 자산가치에 비해서 주가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는 안 빠져요. 그런데 요즘 제약업종이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과 더불어서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적전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추가 면에서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워낙 많이 빠져서 그런데 예사가 그렇게 밸류 자체가 아주 또 싸지가 않아요. 실적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과거에 제약업종의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일 때는 예사 같은 경우는 PER 기준에서 18배 정도까지 움직임이 전개됐거든요. 현재 예사 주가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 PER이 14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게 별로 메리트가 없는 거 있잖아요. 제약업종이 안 좋으니까. 업황이 좋을 때는 이 점은 약 3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지금 제약업종이 전혀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또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크게 우상향할 것 같지도 않고 추가적으로 빠질 부분도 없어요. 다만 비중이 8%밖에 안 되니까 조금 실적 자체는 안정적이니까 약간 5%라든가 주가 떨어지면 지난번에 저점이 14,700원인데 거기까지 안 내려올 겁니다. 14,800원이라든가 15,000원 아래 정도 내려온다면 5% 정도 매수하셔서 매수당가를 16,500원까지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 종목이 주가가 내려온 가격대가 여기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16,000원을 깨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리바운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아마 긴 흐름 쪽으로 장기 투자하는 데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개인적으로 제가 제약 바이오업종 자체는 최소한 올해 9월 이후에 가야 될 거다 얘기하고 있는 쪽인데 아무래도 바이오업종도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를 좀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16,000원 정도까지는 빨리 반등이 되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아래권에서 추가 매수, 16,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단기적으로 그다음에 장기 투자하신다 한다면 우리 청년 배수산 가격대에 17,700원 정도까지는 제약업종이 업황이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난다 한다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하시고 손절매는 차지하시고 여러 개 있으면 약간 추가 매수 단기 목표가 16,000원 정도, 중장기적으로 18,000원 높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인 제약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현재 뚜렷한 메리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밸류 측면에서도 분석이 나갔는데요. 국내 정신치료 약물시장 점유율 1위 기업 환인 제약 15,000원 아래에서 5% 추가 매수, 목표가는 16,000원, 장기적으로 18,000원 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